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씨여 엉컨대 천령 등의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씨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력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어부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씨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선지옥, 철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씨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 가지의 형벌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 가지 제어부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 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령 등의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업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업의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아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아기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를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룡 등의 팔부 신중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과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교환지옥 발설지옥 분요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하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하상지옥 하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옥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끔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고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이들 내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의 지옥의 지옥에서 받는 입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와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울령 등의 팔보 신중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이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 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역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어부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궁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하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교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갑오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으로 가보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룡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아지옥, 경선지옥, 여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재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아기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룡 등의 팔부 신중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의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의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아지옥, 경선지옥입니다. 철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옥,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기포능이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를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새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새나기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의 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님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 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 명오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엉컨대 천울령 등의 팔부 신중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옥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가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역과 보현보사로 힘을 입은 지옥의 이름과 제옥의 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관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지지옥, 유아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웅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하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게 끌려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어부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어부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림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 5. 지옥명어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사리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언컨대 천령 등의 팔부 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어 제업 중생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이름과 그 지옥의 괴로운 과보를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미래에서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사로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제어부가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시여, 연부제어 동쪽에 철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으며 이름은 극무건지옥, 대아비지옥, 사각지옥, 비도지옥, 하전지옥, 협산지옥, 통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철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자수지옥, 소각지옥, 다만지옥, 철환지옥,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등입니다. 인자시여, 철이산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으니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하상지옥, 하구지옥, 하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하석지옥, 하상지옥, 하량지옥, 화응지옥, 거아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하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하나나 둘만 있는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고 백이나 천 개나 있는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이름 또한 각각 다릅니다. 인자시여, 이 지옥들은 모두 연보제에서 악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가보를 받는 곳입니다. 어부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며 큰 바다보다도 깊어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조그마한 악이라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가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과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달라 갈라서게 되며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신력을 입어 지옥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인자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가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시여,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받는 가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 물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리 세기둥을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똥이로 죄인을 불사르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이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하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으로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 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새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새나기에게 끌려 다니게 합니다. 인자시여 이러한 제옥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백천가지의 형벌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새, 돌, 불로 된 것이며 이들 네 종류는 여러가지 제옥의 갑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여도 한 지옥에서 받는 것만 하여도 백천가지의 이르거늘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이신약과 보현보살림의 질문을 받들어 대량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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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